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만나는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급하게 막 차트를 만들어서 어쩌면 제가 이제 본 차트를 열어놓고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이버전스를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모든 지표는 MACD는 주식에만 쓰고 파생에 쓰지 않는다 아니죠 스토케스틱도 주식에다 쓰고 파생에다 쓰고 다 쓰는데 그 요리 레시피 어떻게 보면 지표 값이죠 그 지표 값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다이버전스라면 주식에서는 일봉에다 활용한다면 파생에서는 분봉에다 활용을 해야만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맛을 어느 코너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다이버전스를 한다면 일봉에다가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봉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지수가 상승 즉 상승 시도를 한다면 상승으로 양봉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하락장학형 같은 경우 어제 발생을 했거든요 골드, 국채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락장학형은 뭐예요? 양봉을, 은봉이 다 커버해버리는 겁니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매수세가 꼼짝을 못하게 해놓는 거죠 매도세가 워낙 강하니까 이런 경우가 하락장학형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은봉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다시 강한 양봉이 중간에 뜨지도 않고 초반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안게 되면 상승장학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일봉에서 나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봉을 기준으로 내가 분을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작게 볼 것이냐 여기에 기준을 놓고 보는데 작게 보는 것은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뜻, 다이버전스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주가 종목, 시세라고 할 수 있죠 시세의 추세, 진행가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추세 전환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다이버전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가의 추세 진행가속도라고 썼죠 진행가속도, 예를 들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일직선은 상승하지 않죠 상승을 하고 그 안에는 많아요 그냥 곧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죠 이러고 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돼요 가속이 그래서 진행가속도 즉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점점점 떨어지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하니까 모멘텀이 감소를 하게 되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데 반면에 지표는 이 주가의 시세는 천천히 가고 있다면 지표는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이거나 그죠?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세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여기 추세 전환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하죠 자 핵심 골자가 추세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 자주 일어나나요? 23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우리는 하루에 굿모닝을 세 번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침에 국내 선물 시작할 때 두 시간 이때 집중하자 자 오후에 유럽장 출발할 때 두 시간 이때 또 두 번째 굿모닝 세 번째 굿모닝은 이제 미장이 출발하는데 미장 출발하는 시간에 굿모닝을 또 집중한다 이거에 대한 거가 세 번입니다 세 번의 아침 인사를 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전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골드가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낮사기 상승으로 갈지 이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내가 항생을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끝에 남는다만 해드려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쭉 보는 분차트 어저께 변동성이 많았었으니까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다 해드렸어요 이 다이버전스가 가장 많이 쓰는 다이버전스예요 이 내용이 보면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일반 약세 강세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쓰는 건데 여기를 잘 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신다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조정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아 내 종목이 일봉해서 저런 모양이었구나 그럼 약세로 전환하는 거구나 내가 비중을 줄여야지 이런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늘상 누구한테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가는 주식으로 따진다면 주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우리 이제 파상으로 따진다면 시세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시세의 고점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여기 가격, 여기 가격보다 당연히 여기서 출발이니까 여기 가격과 그 다음 가격은 당연히 높아 이 가격보다도 이 가격이 당연히 높으니까 수익은 당연히 받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도 수익이 좋으니까 갖고 있어야지 난 더 갈 거야 눌림목 조정이 와도 내가 산 가격을 가지 않았으니까 난 더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가지고 있는데 뭔가 자꾸 부딪힘이 있고 막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팔아야 될까?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데 더 가는 거 아니까? 아 팔고 나서 내가 또 사는 거 아니까? 막 이런 어떤 갈등 관리가 막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MACD를 보고 있어 또는 나는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보고 있어 나는 또는 RSI를 보고 있어 라고 해서 굵직굵직한 지표를 보고 있는데 시세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가격은, 지표는, 보조지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면 뭐가 돼요?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시세가 전환하지 못하고 약세 기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보조지표의 고점 하락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하락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죠 이렇게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지표는 상대적으로 보조지표는 상승을 하죠 앞에 거랑 반대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는데 지표는 더 빠지지 않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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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매집이 좀 되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간에 뭔가 시세에 좀 바닥을 막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점과 고점 즉 전환점 변곡점을 찾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이버전스의 유형은 반드시 알아들 필요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 앞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했지만 같은 거의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오르지 못한다 또는 주가는 하락하는데 지표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뭔가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제가 잠깐 너무 열강을 한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목이 탈 정도로 정말 열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동영상 다시 보기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또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돋보기 아이콘 누르시고 투자의 맛 우리 황금 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실시간 리딩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뒤에 또 준비한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준비되셨나요 위원님? 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용어로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건 쌍봉 또는 삼산 또는 헤드앤숄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갔다가 보조지표랑 같이 엮어서 넣어보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같아요 앞에서는 이중 약세 다이버전스 이중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면 지금 이 흐름은 삼중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삼중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데 똑같아 주가는 올라가고 그쵸? 네 주가는 올라가고 지표는 내려가는 주가는 올라가고 지표는 내려가는 다시 주가는 내려가고 지표는 올라가는 이런 그 정점 그러니까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유형을 재미삼아 아 이것도 발생했네 또는 얘도 발생했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하나의 어떻게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러고 하면 돈이 잘 안 벌리죠 달아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발이 4개 그래서 사람은 발이 2개인데 사람이 아무리 쫓아가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을 보고 들어간다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여유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난주에는 제가 마디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를 놓고 봤었을 때에 내가 30분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니까 참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카페에다가 이 똑같은 쌍봉 삼산 그러니까 삼산이라는 얘기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어깨보다 낮아 있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삼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나름대로 골드를 펴놓고 이 패턴을 그대로 그려가 보니까 아주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다이버전스를 적용을 하실 때 이렇게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패턴 삼산 패턴을 갖다 놓고 주가의 흐름을 적용하고 밑에 보조지표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림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